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코로나19를 겪은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3.5%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. 권지윤 기자입니다. 학생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강의실. 대면 수업 대신 혼자서 듣는 인터넷 강의.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학생활의 모습입니다.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학생들 마음 건강은 괜찮은 상태일까.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를 겪은 대학생 542명 가운데 43.5%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 대학생들 가운데 지역가 성별,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542명을 선별한 뒤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집중 조사한 결과입니다. 조사 대상자의 43%는 본인에 대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. 59.2%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좋아졌자는 응답보다 11배 높은 수치입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. 현재 삶의 만족도를 7점 만점으로 할 때 중산층 이상은 4.18, 중산층 이하는 3.13을 기록했는데 경제적 사정이 양호한 대학생일수록 외로움도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또 중산층 이하 대학생은 우울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48.6%로 중산층 이상보다 18%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. 즉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확률은 높다는 얘기입니다. 그 외 다른 변수인 성별이나 가구 형태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권준희입니다. 연구진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